가장 한국적인 소리로 알려진 장사익 선생의 애절하고 구성진 목소리 여기에 서울시 국악관연악단과 유스오케스트라단의 아름다운 화음이 더해졌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인 장사익과 서울시 예술단이 함께하는 신년음악회가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렸습니다. 신명나는 국악이야기로 2015년 공연의 문을 연 세종문화회관은 올해도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했습니다. 올해 국악관연악단이 창립 50주년 그리고 오페라단이 창립 30주년입니다. 그래서 4월에 계획되어 있는 국악관연악단의 창립기념우학회 그리고 오페라단에서 7월에 계획하고 있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오페라죠. 오르페역을 주목할 만한 장사입니다. 지난해 난민을 주제로 한 기획전과 미디어시티 서울 등 다양한 현대미술 장르를 소개한 서울시립미술관. 올해도 포스트 뮤지엄에 기반을 둔 여러 전시들이 기획됐습니다. 한중일 탑3전에서는 아시아 지역에 초점을 맞춰 세 나라의 정치, 사회, 문화적 상황을 예술적 대화로 풀어냈습니다. 한중일 차세대 탑3 작가전이나 혹은 아시아 페미니즘전 또 세마 그린의 윤석남 전시를 통해서 아시아 여성 또 아시아 신진 작가들이 어떠한 방향에 작업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 2015년 미술 프로그램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마 삼색전의 마지막 전시로 올해는 한국 여성 미술을 대표하는 윤석남 작가가 꼽혔으며 분단 70년을 주제로 한 북한 프로젝트가 올 7월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시가 보유한 유효 공간을 유용하게 디자인하는 건축 공모전이 10월에 기획돼 있으며 영화 사상 가장 혁신적인 영상을 창조해낸 스탠리 큐브릭전이 올해의 탈장르 전시로 선정됐습니다. 지난해 시작한 서울문화재단의 메모리인 서울 삼풍백화점 사고 20년을 앞두고 당시 기억을 수집하는 이 프로젝트는 오는 6월 게시될 예정입니다. 서울시 문화 소식과 관련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문화포털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TBS 홍의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